5월 3일째 주 인기가요 베스트 50 화려한 섹션의 테크놀 락그룹 에메랄드 캐슬의 무대로 출발합니다. 발걸음 이제 자유롭고 싶어 시간은 해결해주리라 나는 믿었지 그것조차 어리석었을까 이제는 흘러가는 대로 날 맞길래 너와 상관없지 않니 처음부터 너란 존재는 내겐 없었어 네가 내게 해주신 너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길 너를 사랑할 수 없고 너를 미워해야 하는 날 위해 너란 존재는 내겐 없었어 네가 내게 해주신 너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길 너를 사랑할 수 없고 너를 미워해야 하는 날 위해 너란 존재 너란 존재 너란 존재